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기 이제 사전투표 롤용지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전번 선거에 사용했던 롤용지를 보관했다가 다른 선거에도 쓰는 그런 일들이 현장은 포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남긴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창고에 그게 가득 전번의 이름 쓰다가 남은 롤용지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병화 주 노르웨이 대사님이 가나다님이 쓰신 글을 남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표지론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 롤용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선거에 이색용지가 쏟아져 나왔을 때 선관위는 재고용지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구입한 사전투표용 롤용지 입고 정시 롤용지 전체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런 소위 제조업체에 사용되고 있는 유통업체에 사용되고 있는 재고조사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롤용지를 얼마를 이름들 구입해 가지고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재고가 남았는지 조차가 전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사전투표를 위해 온 투표자들이 몇 명인지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발표하면 뭡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롤용지 재고조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구입한 신규 제품과 기존 보유분 재고분을 철저히 분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비는 4월 10일 총선에 새로 구입한 롤용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선거에 사용했던 사전 롤용지의 재고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새로 여분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2천 몇백만 표를 그중에 20%를 우선 위급시에 대비한다고 하면 1813만 표 정도 분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근호 대표 말씀에 따르면 1813만 표면 여러분 41%입니다.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즉시 롤용지를 사전투표한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재고조사를 실시해 사용량과 롤용지 잔녀수량의 형격한 차이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롤용지 관리 부분도 선관위가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냥 여러분들 공급받아가지고 쓰고 그다음 남으면 또 다음번에 쓰고 다음번에 또 넉넉하게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구매한 롤용지 내용 나라장터 자료 롤용지 수량 10만 7,907론 일롤의 길이 150m 총길이 16억 1,860만 5천cm 1인당 사용량 지역구 20cm 비례 60cm 추정하게 되면 80cm 발급 가능 수준 2,23만 2,562명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20%를 예비용으로 하게 되면 1,813만 명 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정상대로 많이 사용되게 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41%까지 급등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사용 투표자 수 1,632만 3,602표 11% 여러분들 지난 대선 보다 증가하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구입한 롤용지만으로도 충분함 따라서 지난 재고 분들을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 재고를 사용해서 이색투표자 나왔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람 사전투표관리관 현장 날인과 함께 롤용지 재고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사전투표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에 있어가지고는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지 뭐 그러니까 모든 공장에서는 재고 자산관리라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계산하신 2천만 분을 가지고 80%를 계산하게 되면 오근호 대표가 1,813만 표 정도가 나오죠.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41% 정도 됩니다. 1,813만 표 정도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그덮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504만 명에서 1,160만 명으로 1,620만 명으로 그리고 예측치가 2024년 총선에서는 1,813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2016년에 비해서 1.3배 2.2배 2.6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이 뭐죠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 투입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것만 하더라도 1,813만 명 표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재고가 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계속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저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도 총선 낙관론을 펼치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를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인쇄를 정말 완악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인쇄를 이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지금 사전투표라는 것이 열 번 조작이 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는 방식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전산조작을 하는 것이고 그걸 또 여러분들 덮기 위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해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쇄 날인해야 위조투표지를 실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선관위가 끝까지 고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번 정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통책으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계속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후 통책으로 국민의힘 측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인쇄 날인을 하겠다 이렇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하나도 아닌 거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 전산조작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뭔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15 총선은 역대 선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야기죠 뭐가 달라졌냐 이야기죠 QR코드를 바코드로 사용한다 QR코드를 바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표로 QR코드가 사용되는 거지 득표수 조작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표 과정에서 그다음에 수검표하고 개수기 사용의 순서를 바꾸겠다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 수개표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표가 전산조작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뤄지고 전산조작에 맞춰서 실물 위조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역 성관이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4박 5일 사이에 만들이지 않습니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쑤셔 넣거나 개표소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수검표를 하면 뭐하고 개수기를 돌리면 뭐합니까 다 써잘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모두 10번의 공직선거와 4월 10일 총선과는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도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도가 변한 게 없는데 10번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10번 부정선거를 했다 10번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제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럼 당연히 11번째는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이런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투표 조작이 이번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계신데 소망은 필요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희망적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감으로 그렇다 이런 건 없거든요 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은 그건 무당사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희망사고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만 낙관론을 제시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에서 크게 뭐죠 개가천선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절대 안 한답니다 뭐 이런 근거가 있든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낙관론을 펼칩니까 조금 생각이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위주체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여러분들 지시하에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선관위라는 것은 일종의 하수인이잖아 에이전트 가장 큰 이득을 그동안 봐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가상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감방을 가지고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행위주체의 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역대 선거 10번에서 모두 다 수혜청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기획하는 거죠 실행하는 자는 여러분들 선관위인데 그냥 하수인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지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친명정당이 된 겁니다 그 정당이 뭘 위해서 지금 존립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의 가장 지금 큰 위험요소가 뭡니까 사법 리스크인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런 벗어지게 되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4월 10일 총선은 절대적으로 압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압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압승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제 다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도와줬어 너희들이 내 도와줬냐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픽션을 구상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너희들이 내를 도와줬냐고 어이 친문들 너희들 내 도와줬어 지금 대통령 자리 내 자리잖아 왜 너희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그냥 삐까닥 해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 그냥 날려버리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항상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실수를 안 하죠 그 예고편이 이미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득표율 객차를 17%를 만든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33% 4.15 총선 이름 25%니까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7.55% 뻥특여 가지고 37,771% 전부 뭡니까 누구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까 더블당 후반기에 쑤셔 넣어준 겁니다 37,771표를 더블당 한 표 안 깨니까 김태우는 한 표도 안 주고 다 쑤셔 넣었으니까 득표율 객차가 17%까지 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윤 대통령 찍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찍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내 눈에는 이번에 또 당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다 집단 체면을 당했는지 그냥 어리어리어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희야에 정치적 이득을 뭡니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선관위가 저렇게 결사적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발표하고 나면 몇 표를 쑤셔 넣지 관계없이 그냥 발표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보게 되면 모바일 투표 조작회가 당선된 거잖아요 2022년 6월 달에 김기현 당대표 정상적으로 당선됐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뭐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틀자하고 철타하고 그러면 대선 후보 경선도 여러분들 정당했겠습니까 그때도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인쇄 고집을 왜 합니까 인쇄 고집을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도 만들고 그거 그냥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10번 했으니까 여러분 10번 정도 그런 대사를 저질렀으면 제 생각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수준이 좀 높아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 그를 보니까 무슨 정당이 많이 생겨서 조작하는 데 어렵고 하나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2020년 4.15 총선 여러분들 비례대표 정당이 많았지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사가 갈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다 무관심하고 그냥 뭐죠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지 그 사람들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것도 화끈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방법 외에는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리 내가 국리를 해도 그 사람들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만지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래서 그냥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을 화끈하게 하게 되면 더블당이 이길 것이고 무슨 이유가 있어도 못하게 되면 뭡니까 큰 폭으로 국힘에 이기겠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유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손 안 대면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던진 표를 그냥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국힘이 상당폭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경제방송 최고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고무가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면 1부는 시사방송하고 그다음에 2부는 선거방송하고 또 시사방송도 시시꼴꼴해 여러분 뭡니까 그런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도움되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방송을 여러분들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이게 2024년 여러분들 총선에 jih님이 만들어준 자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오건우 대표 주장인 1813만 표가 2022년 대선에서 11.2%를 올렸다 그럼 11.2%를 다 조정해 보니까 오히려 이번 선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도 높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럼 이걸 왜 이런 사전투표를 이렇게 높이겠습니까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높여야 호떡장사가 여러분들 떡반죽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죽이 있어야 되는 반죽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반죽이 뭡니까 유령사전투표자 수잖아 위조사전투표자 그걸 쑤셔 넣어야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다 뻔히 아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숨기고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역이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